I can do it, you can do it, we can do it, TOEIN! 생산관리 3부 이재양입니다 1.87로 넘으면 173.752 니들 왜 여자들이 집에서 밥하다 말고 일을 시작했는지 그 히스토리를 알아? 싸니까 말 잘 듣고 청소도 잘하고 지금 보면 내가 아주 X세대야 쟤 안 내어도 X세대 할 수 있는 거야? 됐고 세다라니 TOEIN 600을 어떻게 넘느냐? 보이스비 앱 비셔스! 내가 분명히 봤는데 패널 콸콸콸 나왔는데 콸콸콸 되려면 미스테리아 누군가 조작을 했단 얘긴데 누가? 그러니까 누구냐고 뭔가 큰일이 터질 건데 사람이 칼을 뽑았으면 다비와 필요도 깎아야 될 거 아니야!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닮이 나